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요리사 박시칼로스가 끓여다 준 짬뽕입니다 잘 먹겠습니다! 진해 가게에서 파는 메뉴예요 형님 국물 맛이 틀리죠? 오늘 주꾸미 잡은 걸로 넣은 거 아니야? 맞아요 강아에 가서 한번 먹겠습니다 박시 배 사줄어 배에서 팔아 야 배에서 팔면 진짜 불티라 아 불티라 아 배에서 팔아도 되겠다 화이팅! 아 저 고막 째지게 생겼네 화이팅!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군산 데니스호 동축을 왔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용할 애기는 첫 수? 첫 수 이벤트 있대요 스매시 스매시 이이카 엣제 애기 봉돌 18호 차이 20cm 가지 40cm 그렇게 처음에 운영을 해볼겁니다 로드는 심 스나이퍼 갑오징어 전용 로드입니다 룩쇠야 네 벨 울렸냐? 네 울렸습니다 언제? 한참 설명하실 때 울렸습니다 아 그랬어? 근데 치사기 형보다 먼저 넣었네 화이팅 하십쇼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아 짜식 저거 장비 없다고 너무 고래고래 소리 짓는 거 아니야? 아니 지금 뭐 받아가지고 태기라고 히트! 히트 히트! 히트! 노쳤대! 이게 뭐야? 수박이요 수박? 나 고추장 넣었는데 고추장은 아침에 안 먹을려나? 수고기.. 아닌데? 히트! 아 오늘 이상해 하루종일인데 그러니까 아 진짜 저 배는 뭔데 여기 왔다! 요거 조법이잖아요 어 조법이 어떻게 나온데 나온데 오우 괜찮다 괜찮지는 않은데 괜찮죠 어 괜찮지는 않은데 오자하자 히트에 추천드립니다 오후에는 자기맘대로 왔어요 오 쭈꿈이다 오 빠졌다 거봐봐 찍찍되니까 그렇지 훅킹이 안 되는 거라니까 요거 어? 아씨 안 돼! 야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아 나 야 시끄러워 저쪽으로 가 못잡다가 어떻게 곤란다 아 나 야 봤지? 아 아 진짜 아 혼자 못잡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? 아 아 아 일로와 이 새키야 아 아 지금 사진 찍으러 가끔 사진 찍으러 가끔 아 아 사진 찍으러 가끔 아 아 아 장고미 찍혀서 네 잠깐 이쪽으로 뭐 좀 붙을까요 오우 왔어 어 모비드 왔다 막시 낚시하겠네 하이고 나이스 이투 야 처스다 처스 나이스 처스 이투 아 막시야 사진 찍어라 사이즈 큰거 같은데 주꾸미 주꾸미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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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지 полов 하 하 하 하 하 하 쭈꾸미냐? 쭈꾸미냐? 야 이거 갑이네 쭈꾸미는 아니야 크다 어 와 크다 그거 뭐야? 잘 먹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보시던데 우린 농주를 하면 이래 계속 먹어 계속 우리 농주를 잘 안해도 그렇지 하하하 봤다 오랜만이다 서해권도 진짜 경치가 좋아 잡았어? 아 좋다 섬치기가 좋아 섬치기가 헌덱이의 저 모습을 헌덱이 남편이 싫어합니다 헌덱이 가면 왜 한번 자 안녕히 계세요 이쪽 파이트 잘 안됐습니다 젤불 파이트 미안해 룩스야 형이 돼서 동생을 발라야 된다니 참 미안하네 아 아저씨 손탑이 뽀개질 것 같아 진짜 누가 봐도 쭈꾸미 하하하하 쭈꾸미 누가 봐도 쭈꾸미 값으로 쭈꾸미인가 어 이건 쭈꾸미 아니다 아니 남의 건 잘 보인다 왜 내 건 모르는 거야 이건 값이야 쭈꾸미인데요? 어어 남의 것도 못 보는구나 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섯번째 열리는 아버지와 주인공은 상품이 하나 있답니다 자 쭈꾸미도 상관없다 아니다 쭈꾸미도 쭈꾸미도 그리고 다섯번째를 내가 잡지 형님은 제외라고 어 제외든 제외든 뭐든 안좋아 그래야지 제외든 히트 누구 자 요번에 잡으시는 분이 상품입니다 내가 잡는다 내가 잡는다 내가 잡는다니까 형 제외든 제외고 나발이고 내가 잡을게 다섯번째 나왔다 갑이야 갑이야 왜 예단이 몇수 여섯개야 이야 내가 꼴찌네 다섯번째 아는다니까 저 갑옷기 전에 시작한거 아니에요 제인아이 덕분에 배에서 애기를 주는데 주꾸미 한 마리 가만히 흔들고 갈까 하나 있어 어? 내꺼 아니야? 아니요 아니요 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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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고시래 많이 닿게 하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고시래 하셨습니다 잠깐 고장난거에요 잠깐 고장난거에요 아우 갑 잘나온다 오 갑이네 오우 3시간 다 갑이요 오우 오우 나이스 저도 갑인데 왜 이리 두명 건더 뛰고 가는거야 이제 켄즈니꺼 잘라먹는다 잘라먹는다 아 이거 어떡해 시대 잠깐 망가진거야 오우 오우 이야 주꾸미네 제인장 켄디님한테 갑이 또 가겠네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어요 네 주꾸미야 주꾸미 켄디님? 켄디님 잡을때 내 신경이 이랬어 오우 갑이다 오우 나이스 에가비다 에가비에요 에가비 아이고 야 넌 진짜 안되겠다 주꾸미야 암만 제가 잡은게 꼴찌상품이라고 해도 이건 안돼 사실은 피곤하신분들은 살짝 들어오세요 자 이거봐 가보지건 슬쩍만해도 느끼되니까 사이즈도 크네 이거 갓이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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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차라리 낙지를 나오지 아니 무슨 주꾸미가 쪽바로 은... . . 야... 요건섭 끼오호호 요건 넣어야지 아 Familia 윙— 와우 으윽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거줘 저리 저리 꺼져 어 뭐오게 오 오 오오 으흐흐흐흐흫 느낄게 가릭거던거 레드님 하나 더 눌러줘 어? 가비 계속나온마 어 어 나와 빨리 나와 어디 흐른 자리를 끝까지 하려고 야 나 잠시나마 저쪽 가 있었는데 행복했어 어 쭈꾸미 계속 나오고 가보지고 나 4마리야 저쪽 갔는데 13마리야 오 오 쓸만한 거 났어 그니까 에이 쭈꾸미네 에이 쭈꾸미네 지난 시간들이 그립고 힘든 건지 내 손길만은 기다린 건지 아 에이 프럭질 진짜 저희들 뭐 왜 저러는거야 뭐해? 파이팅! 대답하지마! 얼마나 큰거야? 나이사! 주의 안 맞쥬 이거 알 줄 아냐? 주의 안 맞쥬 주의 안 맞쥬 주의 안 맞쥬 가비 야 CL 좋은 놈 두놈 올라왔어 우리 달봉형 CL 좋은 놈 두놈 올라왔죠? 오감이 썩 좋지 않다 어? 우리 달봉형 CL 좋은 놈 두놈 어감이 좀 사기당한거같은 아니야 미식해 여기 기상캐스터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뭐 나왔어? 이야 30만원짜리다 와 대박이다 장훈 낚싯대 되게 좋아 1,000원짜리에요